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냈어요? 잘 지냈어요. 맛있다. 소주병이 그건 생각해 본 적 있어요? 소주병이 왜 다 파란가? 진짜 히트는 생각지도 못한 재료가 들어가네요. 맛있는데? 술은 원래 잘해요? 못하진 않습니다. 7월부터 안 마시다가요? 슬플 땐 술 안 마셔요. 이게 400ml나 돼요? 아, 심하네요. 아, 이건 내 팔자예요. 결혼은 없나 보다. 언제까지 혼자일 수 있고. 아, 내 자신을 바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.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찍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. 제 캐스팅에 대한 말이 너무 많아서. 그때 당시엔 우리 집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. 제가 작아져요. 혼자 있을 때는 편했는데. 우와. 아우, 이게 막 이렇게요.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고. 너무 맛있어. 완전 취한다 이거. 붙여신 건 아니죠? 인값 끼고 올 걸 그랬네요. 내 발로 나갈 거 같아. 그래, 뭐 여러 가지 먹을 거 같아. 하하하하하하하